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제가 오늘 자리 깔았습니다. 여기는 지하철 3호선 타고 원당에 내려서 3번 출구로 오면 고향꽃 도매시장이라고 하는 곳. 꽃도매시장. 예 왔습니다. 그리고 아우 세상에 도매시장에 사실은 그래요.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은 처음 맞지만 봄에 왔었고 여름에 왔었고 가을에 남천 국화를 다 구경을 했더만 지금은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? 연탄. 난로로 살기 때문에 연탄들이 그 마치 멋진 광경을 그리움의 상징인 연탄으로 다 메꿔진 자리이고 제가 오늘은 꽃날의 다육식물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어머 나 이거 큰일났네 오늘 또 이런거죠. 아우 전화가 마비되게 생겼네. 아우 또 어느 분처럼 전화를 한 대만 더 놔달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몰라요. 예 기대합니다. 기대합니다. 자 일단 국민다육요.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. 어메 세상에. 아우 열다섯 개. 아우 열다섯 개요? 아우 세상에 이천원만 잡아도 얼마고 삼천원만 잡아도 얼만데 이 깜짝 버튼은 구독자님들 아시죠? 에이 품종마다 다르고 음 묵은 정도마다 가격은 다르다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정도에 얼른 봤을 때 아유 자 사진 찍었어요? 섭세실리스 금, 핑클루비, 라밀라떼, 그 다음에 핑크엣지, 딜리, 알바뷰티, 온슬로우, 자라고사, 핑크팁스까지 이렇게 아홉 개만 봐도 예를 들면 삼천원이다. 그러면 3927, 27,000원이에요? 아우 세상에 삼천원짜리가 어딨대? 이 중에서 자 그 다음에 계산했어요? 자 그리고 여기 벤바디스 매직잼 골드 러블리로즈 요거는 구독자님들이 뭐라고 말해요? 아유 그래요 가격이 내가 비싸다고는 말 안해요. 2천원이라 해도 6천, 2천원, 4천원, 6천원 자 그러면 2만 7천원하고 6천원 계산했어요? 예 그럼 얼마에요? 자 그리고 아유 세상에 이렇게 한 번만 더 아유 또 보이네 자 그리고 또 여기 원종 바닐라비스 에일리나시죠? 가격이 얼마인지 리톱스? 아유 하나에 얼마에 팔았는데 자 그러면 9개, 10개, 11개, 12개, 13, 14, 15개 자 이게 15종 하나 둘 셋 짠 15개를 3만원에 어머 세상에 왜 50세트를 써놨대? 구독자님 비밀인데 딱 팔고 어느 순간 아유 매진입니다 이렇게 할라 또만 자 그러면 국민다육이고 이렇게 꼭 말해야 돼요 포트가 예사롭지 않은 포트 국민다육이 자 그리고 선물 같은 물론 빨간 포트라고 해도 그리고 종자 포트라고 해도 가격대가 있는 품종만 골라 골라 골라서 하나 둘 셋 짠 30개 아이씨 15개 3만원 50세트 자 국민다육이 모듬으로 15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싼 것도 아니 아유 말 좀 마세요 자 자라고사 한번 보시면 싼 것도 아니라고 말은 못해요 에이 내가 보면 알잖아 이거 좀 하얗봐봐요 하얗 이런 자라고사가 이 포트에 있는 건 가격이 얼마예요? 구독자님들이 더 잘 알잖아요 온슬로우가 에이 물론 그래요 3천원은 안 넘는다 쳐요 에이 그렇게 섭세실리스 금요? 아유 세상에 작년 이맘때는 이게 얼마였길래 물론 지금은 가격대가 아유 그 가격이 아니라고 해요 자 합산이 국민다육이 15개 3만원 한정수량 자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구독자님들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아우 수량이 완판됐습니다 이러면 구매는 다시 안되고 다음에 영상 준비할 때까지 또 다른 거 아이쇼핑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우 세상에 이런 거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? 받자마자 에이 나는 분갈이 안 한다니까 받자마자는 그냥 두어요 그냥 두어요 그 대신 만약에 내가 이렇게 들어봤을 때 완전히 피트머스 가벼운 흙이 심겨져 있을 때는 털지만 이렇게 들어봤을 때 무게가 있을 때는 안 털어요 아유 누가 털을 해요 나는 그렇게 안 배웠구만 우리 회사 앞에 그분 아유 칭찬도 해야 되겠네 저한테 뭐라고 말해요? 분갈이 언제예요? 나 떠요 6개월 동안 아유 물은 언제 줘요? 아유 한 두 달에 한 번만 줘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제가 배웠기 때문에 아유 구독자님들 보면 깜짝 놀란다니까 받자마자 흙 털고 받자마자 물 주고 아유 자 분갈이는 내가 만져봤을 때 쪼글쪼글 했을 때 말랑말랑 했을 때 물을 주는데 아기들이 다 틀려요 저는 베란다에서 키운다 그러면 5주에서 6주에 한 번 물 주십시오라는 표현을 하고 다만 입장이 여기 중에서는 없지만 멀로 같이 물이 더 차 있는 애들은 물 안 줘도 삽니다 우리 베란다에서 키울 때는 멀로 이런 건 물을 거의 안 줬어요 창도 봄 가을에 완전히 자연 바람 들어올 때만 물 주지 물을 잘 안 줬어요 이래야만이 안 죽는 거죠 숫자 셌어요? 품목 봤어요? 자 국민다육이 왕창 15개 3만원 세트는 한정 예 이제 그만 할게요 자 그리고 국민다육이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한 달 두 달 세 달 하시면 가장 키우기 좋은 품종 많이 묵은 품종만 골라서 대표님이 어우 초보님들이 이 정도면 충분히 키울 수 있어라고 하는 것만 모아서 예 15개 3만원 드립니다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매진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? 아우 다음에 더 좋은 거 나오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민다육 모듬 세트 구경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죠 국민다육만 가면 나는 쪼까 아쉬워 그러신 분들 위해서 다시 갑니다 하나 둘 셋 짠 어우 세상에 나 진짜 이뻐요 핑크 라인 철화 2만 5천원 어우 진짜 가까이 가까이 자 이 정도 2만 5천원 요거 한 퍼트만 해도 사실 괜찮죠 어우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로사로와 제가 꿈에 그리는 로사로와 갖고 싶다고 늘 하는 로사로와 자 아우 세상에 자 2만원 얘가 아직은 덜 밝았구만 완전히 밝아지는데 그러면 이제 진짜 작품 같은 로사로와 계산 다 했어요? 2만 5천원 세트니까 자 챌린저 스토리 철화 얘는 완전히 조금만 더 있으면 철화되는 거죠 2만 4천원 짠 어우 세상에 어메 세상에 어쩔까 챌린저 스토리 철화 2만 4천원 그럼 돈 계산했어요? 얼마예요? 하나 잠깐만요 6만 네 안녕하세요 네 6만 9천원 하나 둘 셋 짠 맞죠? 6만 9천원인데 어머 야는 또 왜 내 살을 또 깎는데 5만 3천원이요? 그러면 혹시 여쭤보세요 택배비는 얼마 이상인지 제가 매장마다 모르니까 그거는 택배비를 내줄건지 돈으로 낼건지 그거는 한 번만 더 물어보시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내가 돈 내는 거 합계 금액에서 깎았어요 6만 9천원에 5만 3천원 어우 이렇게 3개 갑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자 아유 제가 요즘에 많이 못 다니죠 나도 그래요 안 다녀 그러니까 집에서 유튜브 보고 구경하고 아유 또 가격이나 내가 필요한 게 있거든 지갑을 열던가 아니면은 그냥 지갑이 없는 채로 구경만 하던가 에이 참 아유 내가 그래서 어느 분이 저한테 또 댓글을 했어요 자 6만 9천원 판매 금액 5만 3천원 자 제가 조금 더 고가 라인을 아유 구경하는데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실컷 세트 구성 보셨고 어느 분이 저한테 댓글을 했어요 옛날에는 엄마한테 자꾸 내가 뭐 사달라고 졸랐다네 그런데 요새는 우리가 이 나이가 되니까 애기들한테 자꾸 얘 나 이거 하나만 사주라 이렇게 졸른다고 아유 나도 그래요 나도 나도 우리 아그들한테 야 마음에 드는 거 엄마가 살 테니까 계좌이체 좀 시켜라 계좌이체 받으세요 자 지금부터 갑니다 구경 메비우스 음 8만원 아유 세상에 메비우스 8만원 끝내줘요 얘는 금이라고 안해도 이미 금이 왔어요 안왔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변이는 왔죠 그러니까 자 하나 둘 셋 메비우스 금이라고 안 썼죠 8만원 그런데 보여요 금 금 금 아유 세상에 완전히 달궈보면 진짜 메비우스 금처럼 인기 짱이라고 합니다 메비우스 금 변이 왔어요 금 찾아요 왔네 보니까 자 금 자 이렇게 해서 메비우스 금도 받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유 세상에 애기들한테 계좌이체 시키랬더니 지가 사준다고 인터넷 아유 인터넷 비교를 하고 여긴 도매시장인데 뭐 인터넷을 자 에보니 로시아 10만원 아유 세상에 자 그 다음에 야요 아유 세상에 아유 진짜 이러니까 구경 아유 내가 못 살아 아유 무슨 구경 실컷 시켜주니까 또 그런 말을 해 원종에 보니 8만원 아유 세상에 됐죠 자 그 다음에 원종에 보니 10만원요 같이 비교 같이 비교 이러니까 돈 차이가 있지 네 그리고 제가 진짜 어우 꿈에 그리는 거 있어요 하나 둘 셋 짠 너스티 내일 금 보통은 자그만한 애가 아유 세상에 나 이렇게 이런 애기가 8만원 다 여기를 몰랐다며 사겄어요 다남을 몰랐다며 이거 사겄어요 아유 이렇게 귀한 애기니까 너스티 내일 금 군생 8만원 아유 세상에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깜놀 가위야 어우 세상에 오늘 다남이 왜 그래 가격대 15개 3만원 가더만 지금 한계이시봐 구경은 이런 것도 해야지 그리고 내가 아무리 저렴한 거 사도 이만큼 키울 수 있는 큰 대품을 얜 그렇겠다고 크지 않아요 자 봐봐요 자 가까이 들이 대니 커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어우 레드라인 철화요 아까 있었어요 어우 세상에 얘는 조금만 더 먹으면 깨철화되게 생겼어요 자 레드 와인 와인 철화 6만원 어우 세상에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먼디 어우 16만원 끝내줘요 어우 참 자 그리고 야요 야요 핑크 선 샤인 12만원 자 핑크 샤인 어우 세상에 어우 적심 적심하는 선수는 얘는 다 샀다 그러면 하나가 어떻게 해요 더 생겨요 자 어우 핑크 샤인 끝내줘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까지 한번 해봐야 포스를 어머 세상에 야는 완전히 큰일났네 생장점이 없어져서 어우 생장점이 이렇게 없어진 거 안 사요 단함을 모르면 안 사지 근데 단함을 알면요 어우 세상에 삽니다 핑크샨샤인 12만원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우 아메스트로 5만원 끝내줘요 자 예 아메스트로 5만원 끝내줘요 자 그리고 여기 예 노얄 에보니 야 저 약간 변이가 왔네 어우 스타버스 6만원 예 제가 여기서 샀어요 적심했던 거 아직도 애기가 조그맣게 나오고 있어요 어우 스타버스 자 훌륭하죠 훌륭하죠 자 그 다음에 황제니 12만원 이제 크기 비교해드려요 자 황제니 얘는 8만원 자 크기 비교합니다 8만원 12만원 그리고 옆에 20만원 커보이는 애기는 20만원 얘는 황제니 군생 15만원 더 큰 거는 24만원 크기가 포스마다 가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얘요 어우 세상에 마리아 20만원 마리아는 대부분 예 그 천하로 많이 가죠 요런 아이들은 그 그 밭에서 뽑아서 자 뿌리가 내리고 있어서 가격대는 한 번 더 여쭤보세요 자 얘요 몰게인 어우 얘는 몰게인이 뭐 이렇게 잠시만요 다 변이네 4만원 몰게인이에요 이게 다 변이에요 저저저저 위에서 이렇게 보면 표시가 나요 얘는 정상적인 몰게인 그리고 얘네들은 다 약간 이상 징 후 이상 징 후 가 아유 자 자 얘도 그래요 봐봐 봐봐 이상징우가 있는 몰게인 맞아요 자 그리고 예 어우 자 여기 탑 탈론 탈론 8만원 제꺼 진짜 멋있어요 마리아 5만원 어머 세상에 아유 괜찮네 마리아 자 그리고 여기 어휴 샤이닝 펄 샤이닝 펄 제꺼는 다 완전체로 예 원통형 철화가 돼요 네 요런애들은 마리아 마리아 끝내줘요 그리고 얘는 산타마리아 어우 세상에 어우 이뻐요 산타마리아 어우 이뻐요 36만원 자 얘네들은 마리아 끝내줘요 예 가격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우 얘네들은 다 입장이 봉황이죠 변이도 왔고 변이 어디 왔어요 요새는 젓가락 왜 안 하냐고요 에이 안해요 여기 왔잖아요 여기 젓가락 안해요 봉황은 요렇게 손톱이 쫙 꼬부러졌다는 애기가 봉황이에요 자 갑니다 응 갔죠 자 에휴 자 어머 여기 선풍기 다 치웠네 선풍기가 맨날 아유 세상에 루비제나 예 노란거는 금은 아니고요 살짝 계절 쪽으로 오는 금을 계절금이라고 합니다 6만원 다 봤어요 어우 세상에 어우 8만원 어우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잠시만요 어휴 어휴 자 먼디 20만원 먼디 20만원 이에요 어우 세상에 립스틱 24,000원 자 그리고 여기 예 호주마리아 어우 진짜 멋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호주마리아 12만원 입니다 자 엠보 10만원 예요 예 헬레아 6만원 어우 예 완전히 묵둥이죠 묵둥이 자 얘요 자 호주마리아 12만원 어우 이제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자 그 다음에 홍상생술 5만원 저 제일 멋있는 애기 하나 둘 셋 갑니다 스텔라 36만원 어우 세상에 스텔라 36만원 멋져요 멋져요 끝내줘요 자 그리고 여기 파키피덤 파키피덤 자 샴페인 이게 4만원 예 그러니까 내가 지난 영상에 사진에 밴드방에서 내꺼 2천원짜리 샴페인 샀다가 이렇게 컸다니까 아 누가 산다 그러면 살 사람 오세요 저희 키핑장에 자 실라이 36,000원 자 그리고 얘도 36,000원 어우 실라이 멋져요 자 그리고 푸에블라 마리아 36만원 어메 멋져부러 예 스페셜 먼디 15만원 자 그 다음에 새벽별 16만원 어우 군생이야 새벽별 군생 그 새벽별은 유난히 이렇게 피 피멍이 들잖아요 근데 피멍은 들었다 빠졌다 들었다 빠졌다를 해요 1년동안 들을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고 안 빠질 때도 있고 또 안 들을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새벽별은 매력이에요 이렇게 군생은 어우 힘들어요 군생은 자 복이 드물어요 그 다음에 아쿠아마리아 예 36만원 탈론 14만원 어우 세상에 이러니까 내가 탈론을 탈론 14만원 자 끝내줘요 끝내줘요 어우 세상에 얘 마리아 음에 멋져요 자 마리아 멋지죠 자 레디씨 레디씨 어우 진짜 멋있어요 대품 이제 8만원 자 그리고 레디씨는 제가 8만원짜리 보셨고 크기 6만원짜리 하고 이렇게 비교합니다 비슷해 보여요 입장이 숫자가 틀리죠 자 그리고 슈팅스타 어우 세상에 어우 진짜 멋있어요 저저저저저저 슈팅스타 18만원 봐봐 봐봐 으으 멋있어요 자 끝내주게 멋있어요 자 하나 더 봐요 아유 세상에 그러면 18만원인데 한번 봐야지 아유 18만원이야 아유 자 하나만 더 아유 구경하고 가요 아유 제가 원종에보니 로시아 금 자 오늘 아유 세상에 그래 네가 180만원이다 원종에보니 로시아 금 180만원 아유 세상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멕시칸 노라 어유 자 멕시칸 노라 4만원 전전전전전전전전 멕시칸 노라 4만원 이렇게 멋져요 자 네이블리 8만원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지하철 3호선 타고 원당역에서 내려서 3번 출구로 오면 꽃 구양 꽃도매시장 안에 있는 예 꽃날의 다육식물을 원해서 지금까지 영상 구경했고요 자 곰마리아 어우 세상에 곰마리아 짠짠짠짠짠짠짠 어우 세상에 자 곰마리아를 마무리로 자 신나게 구경영상이었습니다